저는 지난 5년간 공부방에서 수많은 온라인 영어 프로그램들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지인이 브림큐러닝을 추천해 줬어요. 처음 무료체험으로 일주일간 아이들에게 시도해 보니까 영어 원서 학습 시 꼭 필요한 과정들이 한 곳에서 다 해결해 주고 있었어요. 이게 바로 영어 원서 수업 활용 끝판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선 브림큐러닝은 사용하기에 너무 간편하고 독서 레벨 테스트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어요. 더 좋았던 건 원하던 영어 원서들이 부족함 없이 브림큐러닝 프로그램에 다 있었고요. 가성비 또한 아주 매력적이었어요. 쓰면 쓸수록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먼저 체크해 보는 레벨 테스트가 있어서 학생 수준에 맞는 레벨을 정해줄 수가 있고 해당 레벨 컨텐츠를 순서대로 책을 읽어나가며 실력을 쌓아갈 수 있다는 점 원서 수업으로 아주 적합한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원서 수업 시 먼저 단어를 익히게 하고 음원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단어 퀴즈와 부퀴즈까지 한 곳에서 풀고 오답 확인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. 또한 선생님이 아이들의 원서 문해력과 이해력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수업할 때 선생님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. 마지막으로 그날 원서를 읽은 결과지를 바로 학부모님께 카톡 전송이 가능해서 학부모님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고 이것이 브림큐 러닝의 큰 장점들이라 생각합니다. 저는 원서 읽기만큼 영어 학습에 효과적인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. 학생들이 먼저 레벨 테스트를 해보고 그 레벨에 맞는 순서한 원서를 순서대로 따라하면 간편하게 영어 원서를 꾸준히 접하면서 실력을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학생들 학습에 대한 관리와 수업 준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원서 수업 시 단어나 리딩 퀴즈 음원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브림큐 러닝 프로그램 안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수업 준비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간편한 수업 준비가 되고 있어요. 그리고 학습 관리 부분에서 피드백 리포트가 무척 잘 되어 있어서 원서 읽기 리포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학습 관리에서도 매우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. 영어를 가르치시면서 원서 읽기가 중요하고 원서 수업에 많은 고민을 하며 수업을 준비하실 텐데요. 어떻게 하면 원서 읽기에 흥미와 재미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과 실력을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계신 원장님들이라면 그동안 원장님이 찾던 시열 여기 브림큐 러닝에서 수업 동반자를 꼭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원서 수업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먼저 무료 체험하시면 왜 이래서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딱 내가 찾던 원서 수업 프로그램이구나 하고 바로 느끼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